오늘 이 시간에는 바른회계의 36번째 시간입니다. 회계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17번째 시간으로서 누설수다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태도보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를 구별하라 그러면 말을 할 수 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수강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들은 결국에 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히 기록된 말씀 말과 함께서도 직접 말에는 발설에는 발설되는 이 말과 기록된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말씀은 영적 세계로 통하는 지침서예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영적 세계로 통하는 지침서인데 그 영적 세계에 무당들도 접하게 됩니다. 무당들도. 이 무당들은 거짓에 속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비로소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영이 민감해서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법을 알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또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영으로 예배할 때에 그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고보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래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어떤 성질 이걸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말을 뱉어버리는데 한 번 뱉어버린 말을 다시 주어당기가 어려워요. 특히 가장 제가 봤을 때 일평생에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또는 부모님에게도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배우자는 한 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우리가 끊을 수 없잖아요. 물론 끊으면 남남입니다. 부모나 자식은 끊어도 남남은 되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그랬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나는 배우자라고 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존재. 말. 특히 말이 그렇습니다. 말 하나로 천장비를 갚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말 가운데서 죄가 되는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되는 말. 말 가운데서. 죄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참 뼈저리게 우리가 뒤돌아보면 항상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회귀와 기회가 있습니다. 천사는 절대 말에 실수하거리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이에요. 영원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어도 우리는 회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회귀할 수가 있어요. 용서를 빌 수가 있다면 천사는 용서를 빌 수가 없어요. 그대로 심판인 것이지. 우리는 그런데 용서를 빌 수가 있어. 이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하나님도 실수가 없지만 인간만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말할 수가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해요? 실수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흥분해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땅에 가장 말을 잔 사람이 누굴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가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설과 수다를 수다할 때 수다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공부를 해보면 남자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하면 그래서 결론이 어쨌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결론을 항상 제시하려는 습관이 있고 여자들은 자기의 상태를 알아주라는 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상태가 이렇다는 알아주라는 말인데 남자는 그걸 판장을 다 내려가지고 결론을 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 사실 자체를 들어주라는 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내 말을 알아주라 이거예요. 내 지금 상태를 좀 알아주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목사들도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떻게 말하는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아 걸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의도로 말하는 건데 이렇게 실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내는데 편집을 않고 보내거든요. 편집을 않고 보내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게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말을 많이 하면 수다를 떨게 되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자신의 감정에 복받쳐 올라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다를 하다가 남의 비밀을 누설할 수가 있어요. 누설은 죄입니다. 누설은 죄예요. 수다는 죄가 아니에요. 수다는 죄가 아니지만 수다를 떨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데 그때 누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설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을 세워나가게 하는 말인데요. 특히 이제 그 누설을 하게 될 때는 뭐냐면 그 누설을 하게 될 때 그것도 누설 전체가 잔타가 다 그냥 무조건 죄다 이렇게 말하지 생각하지 말고요. 누설을 하긴 하는데 누설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약점을 둘 치워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릴 의도로 말을 할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거든요. 이게 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감정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즉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내 마음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지만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겠다. 상대방이 그걸로 말미암아 약점이 노출되겠다. 상대방이 그걸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이 해가 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을 전해드렸을 때 너무 기뻐할 일이다. 그런 건 해도 돼요. 그런 건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을 해도 되나 이것이 말이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이었다. 실수를 둘째 내서 그를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사람의 놀림거리로 만드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음단폐설도 아주 나쁜 말이에요. 아주 육체를 아주 자극하는 말이거든요. 육체를 아주 자극하는 말이에요. 절대 음단폐설하는 사람하고 절대 가까워하지 마세요. 육체를 아주 자극하는 말이에요. 그 영에 속할 수가 없죠. 절대 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자문 18장 6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이 말을 통하여서 다툼을 일으키는 말 그리고 그 매를 자청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성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깨끗한 말이 나가요. 정제된 말이 나가는 거죠. 절제된 말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제대로 말했나 안 했나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 미워하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말 자체가 틀려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미워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그 정결함을 입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다를 하다 보면 나중에 남의 말을 누설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악담을 드러넣기도 하고 때로는 중성모략이나 이간지나 고자질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아프게 받아들이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에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문 20장 19절 말씀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중상하는 거예요. 중상 모략하는 거예요.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와는 사귀지 말라. 남의 비밀을 자꾸 누설하는 자에 관한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 중상모략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라는 말 자체가 중상모략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말. 우리가 사단 마귀 할 때 마귀라는 말 자체가 사단 마귀.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해서는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 본문에 맹세라는 말을 할 때 이런 얘기하시죠. 너희는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에서 넘치는 것은 다 악에서 조찬하느니라. 그 악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악한 자에게 조찬한다. 옳다 아니라 라는 말을 넘어가서 잘못 얘기하게 되면 악한 자가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 했을 때 하와에게 말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생명도 싫어 나르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로 사람을 호리거나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나쁘게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누설이나 또는 수다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의 영적으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요. 입술이 있잖아요. 이 입술에 이 입에 이 입에 국수 같은 것이 국수 같은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수 같은 것이. 그게 막 말을 해가지고 국수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입술하고 이빨 사이를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말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귀신이 말을 험담하는 사람들은 이빨이 약해. 잇몸이 약해집니다. 잇몸이 약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수다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잇몸이 계속 약하다. 그러면 자기가 말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하려고 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할 때 이 말로 우리는 야구버서 잠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구버서 3장. 참 우리가 말로 한 입 가지고 두 이야기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 우리나라 속담이 여기도 나와요. 야구버서 3장. 야구버서 3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9절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11절로부터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 말이 그것이 드러내줍니다. 말이 드러내줘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절제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죠. 그러나 이 혼과 육에 속한 사람은 그때의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늘 범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때로는 스스로 절제하는 말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말을 만화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험담하는 말이나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음단패설 이런 게 부정한 말 누추한 말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제어하기 힘든 이 말 보통 제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야구버 3장 8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야구버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6절 또 볼까요 6절 6절 시작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악한 자에게 나듯이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난다는데 지옥불에서 날 수도 있다. 지옥불에서 날 수 있다. 3장 1절에 왜 우리가 선생되지 말라고 하느냐 선생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그런데 말에 잘못하면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온전하게 하고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쉽다. 말을 예쁘게 하자. 배려하면서 말하자. 이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기본의 감정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고림도 전설 13장 나오잖아요. 사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실수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 누설이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흠이 될 만한 것들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흠이 되는 말 상대방의 약점을 주어내서 상대의 혜의를 가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요수와서 2장을 보게 되면 정탕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정탕분이 두 명이 그 열이고성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수와가 보내서 정탕분이 들어왔는데 벌써 이 언어가 다르니까 생김새가 다르니까 열이고성에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어떤 언두란 사람 그래도 언어가 그 열이고성의 그 언어하고 똑같은 잘하는 사람을 들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정탕분을 하는데 그런데 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 보면 알지만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지 표준말을 써도 알 수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열이고성에 그 언어를 잘 쓰는 히브링이 왔다 할지라도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었겠죠. 금방 소문이 났어요. 거기에 지금 정탕분이 들어왔다고 누구 집에 들어왔느냐 기생락 여기에 뭐 요세프스는 기생을 못 파는 이런 여자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관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관집.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여관집. 왜 그 집이 그 성에 성 위에 있었다 하잖아요. 성에 그 성 둘레에 있는 그 벽이라고 한가요. 아내가 이제 살고 말을 사는데 이 성이 이중이에요. 이중인데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출입로에 어떤 있었으니까 여관집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왔다 그랬을 때 왕이 벌써 여리고 왕이 알고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니네 집에 누가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집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인공 공산당이 우리가 왔는데 아버지가 숨었어요 뒤주 같은 데로 숨었어요 니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러면 예 뒤주소겠습니다 라고 진실을 말하면 되나요 우리는 말을 조심히 하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할 때는 그 말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용납돼요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지만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는 때로는 지혜로운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얘기 안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여리고성에 기생을 하고 있는 라합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지금 그 홍해의 물을 갈려가지고 어떤 민족이 오고 있는데 어떤 거대한 신인데 바사나 오까지 다 시온 왕까지 다 지금 정복해가지고 이건 파죽지세로 올라온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 여간칭 운영하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죠 기생 라합이 그래서 틀림없이 저 민족인은 내가 당해서 죽을 텐데 그럼 죽을까 살까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을 살려주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을 지금 위기 가운데 모면시켜주면 이성을 멸할 때 틀림없이 멸하게 될 텐데 이성을 멸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해달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위험한 모험을 감행한 거죠 만약에 그것이 들통났다는 그날로 그냥 죽임을 당하겠지만 목숨을 건 이러한 그것을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스 기자는 기생 라합을 믿음의 조상에 하나로 넣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믿음으로 쭉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상 모세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기두원 바라 가운데 기생 라합도 나와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마태문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기생 라합은 다윗의 4대 조상 4대 할머니에요 4대 위대 할머니가 돼요 기생 라합이 결국에 그 유다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알죠? 루데 루데 남편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2세 2세는 다윗을 낳으니까 다윗의 4대 할머니 조상 할머니가 중조할머니라고 그런가요?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할머니 고조할머니네 고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누구냐 바로 기생 라합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말을 하게 될 때 나중에 그러죠 우리의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누설이라는 것 그 비밀을 누설했다는 그 목숨이 위태하는 그 순간에 그를 살려주는 말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성을 멸할 때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다 보면 그 집은 죽이지 마라고 우리가 하겠다 반드시 우리도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가 비밀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목숨을 각오하고 지켜줄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설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 말씀처럼 예 아니요라고 할 말만 하고 거기다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예 아닙니다라고 해서 왜곡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거기다 더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막 더하게 되면 한도 끝없이 더해져서 모함과 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사실대로만 얘기해야 될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저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 입에서 저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따박따박 말하는 게 좋아하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자주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는 말 배려하는 말 저는 그 자문을 읽다가 가장 제 마음에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은 자문 25장 11절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나는 이 자문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자신의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고요 자기가 다 그 있다 있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그 위치가 있어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 아버지 부모님에게 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어요 주의종과 성도에 그 말할 말이 있다고요 이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세서 4장 6절도 참 가슴에 정말 새길 만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골로세서 4장 6절 너 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그것을 내면 그것이 아름답게 되고 정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스 4장 29절은 이 골로세서 확장판인데요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미치게 하라 31절에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의 66권을 다 읽어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한 여인을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지난부터 잠깐 소개한 적은 있지만 그 사람은 다이수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나발이라는 불량한 자기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발이 실수를 해서 아주 악하게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다이수의 사람을 혹독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다이수이 화가 나서 군사를 건드리고 와서 쓸어버려서 죽여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나발 곁에 있던 종이 빨리 달려와서 자기의 여주인 아비가일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이수이 지금 죽이려고 아마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이수의 실수를 다이수이 할 수 있는 실수를 박아줘요 아비가일이 박아줘요 저는 참 이 세상에서 성경에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가 되는 아주 귀한 말을 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참 이런 여인과 같은 사람이 참 복이 있는 거죠 이런 여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모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28절 다위대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 다위대에게 무화과 뭉치 떡 포도 말린 거 이런 거 복이 갖다 주고요 하는 말이에요 28절에 보면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해달라는 그 아비가일이 죄를 지었나요 다위대에게 아닌데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 화내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 그러면 화내지 말라 하면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화가 난 일이 있었는데 화가 내지 말라 그러면 그런데 종의 허물입니다 내가 지은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러면 우선 멈춤이 딱 되는 거예요 화를 내려고 하다가 우선 멈춤이 딱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나의 실수를 나의 부도감을 내 부도가의 소치입니다 내 허물을 구버살펴 주소서 이렇게 말하면 벌써 우선 멈춤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피를 흘리면 나중에 왕이 돼서 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합니다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29절 가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사람이 지금 사우랑이 죽이려고 다윗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 함께 생명 싹에 속에 쌓였을 것이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하는 얘기가 어디서 온 놈도 모르는 놈을 내가 도와줘야 도와줘야 되느냐 근본도 모르는 놈을 내가 도와줘야 되느냐 이렇게 나발은 자기 남편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윗으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처럼 쌓아주시고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면서 날라가게 할 거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를 잘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참 30절 31절 말이 가슴이 새겨져요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레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우선 먹을 것을 갖다가 다 드림으로 화를 푼 다음에 저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해서 우선 멈춤을 딱 한 다음에 당신이 이런 실수를 보면서 나중에 지도자가 될 때 이것이 흠이 된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서 주의의 정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 다윗은요 이 여인을요 이 여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가슴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신중하게 행동을 해요 이 여인의 말을 이 가슴에 새겨야 항상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가 상대방을 이건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요 완전히 착 가라앉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로하여금 그로하여금 지도자가 될 때 위대한 성군이 될 때 흠이 되지 않게끔 그를 착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말을 이런 여인에게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야 나는 나발 그런 놈을 난 죽여 없애배라 절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실수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나의 흐물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은 과연 채찍을 대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참 경우에 아로색인 합당한 말은 은쟁만의 금상하라는 말듯이 우리가 항상 말을 소금을 치듯이 고르게 해서 맛을 참 내주고 거기에 합당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말을 자라해서 우리의 평생에 말로 죄짓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위주로 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흐루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과거에도 실수할 때가 있었으나 우리가 영이 강해져서 육신과 혼에 따라 우리의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